보통 핸드폰에서는 알람클럭이 있는데 PC에서는 알람클럭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라고 네이버에 한번 쳐볼게요. 소프트웨어 이렇게 치면 소프라고만 쳐도 네이버 소프트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무료니까 Free, 알람클럭 이걸 눌렀어요. 그리고 요거를 무료 다운을 눌러주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가 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하고 나서 완료되면 열기.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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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눌러서 설치를 하면 다음처럼 나옵니다. 자 설치된 다음을 보여드릴게요. 요런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추가를 눌러서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오후 2시 반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이걸 눌러도 돼요. 이렇게 누르면 오후 2시 30분 이렇게 쉽게 클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오후 2시 반이 되고요. 여기다가 오후 2시니까 14시 30분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치고 그리고서 근무하는 날이 평일이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표시라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소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요 소리는 요런 소리도 있고요. 검색을 해서 이 많은 것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프로그램즈 프리얼람클럭 사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다가 제가 제가 만들어놓은 소리를 복사해서 넣어볼게요. 컨트롤 C 해서 요거를 검색 요쪽에 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복사에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2시 30분의 경우에는 2시 30분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지금 시각은 2시 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녹음해서 작동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예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요기에서 하는 게 볼륨 올리기, 반복, 잠시 정지 뭐 이런 게 있고 컴퓨터 휴면 모드에서 켜기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다 요렇게 해주고 그냥 볼륨만 요렇게 해줄게요.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2시 반이 나왔죠? 그럼 여기 8시 54분이 있어요. 자 요것도 이렇게 클릭하면 요거는 소리가 요 베일로 되어있거든요. 요 베일을 내가 만든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를 여기다 집어넣고 열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장 시작 6분 전에 이렇게 시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 부분을 요렇게 하고 예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더블클릭하고 또 여기에서도 검색해서 내가 만든 소리가 있으면 그 맞는 소리를 여기다 놓고 요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맞춰주고 예스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시고 요 소리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검색해서 소리를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장이 시작 이렇게 하고 이거를 예스로 눌러면 이것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요거를 해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요일은 여기에서 월화수목금을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간이 있는데 요 시간은 요쪽에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해주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홉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홉시라고 하면은 예스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다가 또 아홉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구가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검색을 요걸 맞춰서 넣고 난 다음에 이제 장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 상태에서 예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원래 있었던 거죠. 요거는 삭제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저는 실행하는 거고요. 요렇게 선택한 다음에 요거 삭제를 눌러주면 요 알람은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를 또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여기서 쉽게 알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열 시 삼십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열 시 아 열 시가 아니라 아홉시 삼십분부터 해봐야 되겠네요. 아홉시 삼십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고 아홉시 삼십분 학교 시간 학교 시간 뭐는 또 학원 같은데 처음 배우면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리가 싫으면 내가 만들어놓은 시간을 누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서 예스를 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는 열 시 삼십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검색해서 만들어진 소리를 지금 시각 이렇게 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요. 지금 시각은 열 시 삼십분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스 이걸 눌러주면 지금 여덟시 오십사분 아홉시 아홉시 삼십분 두시 반 그 다음에 네시 오십일분까지 있네요. 네시 오십일분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뭐가 잘못됐네요. 요거는 제가 다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시간이 네이시 오십일분이 아니고 오전 열 시 반으로 하고 싶었어요. 오전 열 시 삼십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레이블도 요거로 맞춰줄게요. 예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열 시 반으로 맞춰줬죠. 자 그리고 내가 작동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요기에서 요거를 선택해주면 작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 알람 클럭의 베일 소리를 설정하고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